배고파 난 군주렸어 군주렸쌍 배고파 죽겠쌍 너무나도 군주렸쌍 먹을걸 원한다 아아 배고파 밥을 안먹고 왔네 77레비로서 비약도 안주네 너무 왔네 영궁아가신이 많이 왔어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쓰게 되는데요 대규맨 커스텀 언제적이지 이거 굉장히 한달 반 이상 됐었잖아 한달 한달 상당히 옛날에 만든거야 뱅장 이게 회피거리 업 스킬을 뛰어서 이렇게 막 굴러다니면서 굴러서 막 이동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딜러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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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덕 굴러서 땅 조금씩 다 마치 어 괜찮네 선들패 기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로 자주 보러 오신다니 고맙성 나쁜 놈아 이거 왜 깨웠어 누가 깨우래 이건 깨우면 안 돼요 아 회피거리 업 뛰고 싶다 미친 듯이 간절하게 어 따잇 야 벽에 올렸어 살려주세요 음 괜찮네 철컹 어어 당전하는데 건들면은 나쁘지 야호 뱅뱅 안 돼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깝네 야 마술사 마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뱅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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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일종의 패턴 유도지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불러 썩 때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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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라잔 오스람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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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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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마술사 마이님 별거서 오십게 고맙습니다 아잇 고맙소 그 힘을 이어받아자 라잔 골박을 녹여버리도록 하지 으악 계산대로 붕붕이 요 녀석 그레칭 이게 이게 슬래시엑스가요 그거 아닙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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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가 제일 데미지가 높아 그렇게 기억을 하었는데 근데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처럼 라잔한테는 기회가 안와 붕붕이로 해볼까 붕붕이로 좋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붕붕붕붕 돌리고 돌리고 건물을 쏠고 찌르고 터뜨리고 왜 뭐 터뜨렸어 왜 그래 세상 아 터뜨리는 걸 잘 못해요 아직까지 순식간에 터뜨리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떡두 그게 요령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지 이거지 이거 빗마슴게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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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도라미 오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천세 차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라미 도라미 Do라미 도라미 불쌍한데 도라미 불쌍해 이리와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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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이렇게 너람이랑 놀고 있는 와중에 라잔이 사망에 이르렀어 잠깐만 그럼 안되지? 라잔 열혈입니까? 네 열혈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열혈 오 맙소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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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맵구조가 도스란 보스가 여기밖에 못있는 구조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정글 뭐라 그래야지 덤불이 막 서려있는 그 지형이 없나 어 괜찮은데 아 별로 괜찮은건 아니지 저놈이 도라미한테 똥을 던져도 다른 맵으로 이동을 안합니까 되게 신기한데 어처구니가 없구만 신기하구만 아 이거 어때요 오케이 그렇군요 이동할 곳이 없어서 똥탄을 집어던지더라도 우리 도라미는 저맵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네 도라미가 이랬는데 안가겠네 신기하네 템을 완제로 주나요? 뻔은 완제요? 아 이게 발굴 무기라고 하는데요 발굴 무기 줍니다 주는데 성능이 좋은거를 그러니까 성능이 좀 써먹을만한 무기를 뽑으려면 이제 레벨을 올려야돼 이런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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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고 또 잡아서 레벨을 만렙까지 찍어야지 괜찮은게 나올까 말까 네 합니다 나올사람은 나오고 안나올사람은 안나오고 몬스터헌터4의 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길드퀘스트 시스템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네 결국 노가다구요 결국엔 불륙입니다 어쩔수가 없나봐 몬스터헌터에서는 재수 좋으면 기똥찬걸 없고 재수 없으면 평생 제작템으로 살아야될지도 몰라 도라미 다 잡았는데 아쉬워요 그러게 아 차라리 그냥 도라미나 때릴걸 그랬네 내가 몬스터헌터4의 묘미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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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단점이 아니라고 호석 삭제를 원해요 그 호석이 없었을 때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 좀 더 폭이 더 넓어져서 좋은거 아닙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쉬워서 호석이 없었던 때가 더 좋구나 이런 말씀 하시는걸까 그러보니 지금 이 방에 999헌터가 두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간달부님이랑 신헌터님은 헌터랭그가 999 만렙중에 만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대선배님들과 한탕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든든해요 그래서 아 공평하거든요 아 공평성에 대한 문제인가 글쎄 예전엔 45포인트만 해도 어마어마한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호석만 그냥 받쳐주면은 45포인트 거뜬하게 어 찍어낼 수가 있다더라 확실히 음 저는 그래도 호석이 있는게 더 좋네요 호석 아무래도 오 몬스터도 포로 시작을 해서 그럴까 음 스킬을 다양하게 띄울 수 있으니까 오 그것도 한 조치 아니한가 스킬 많이 띄우는게 장땡 아니겠어 음 아 이제는 45포인트는 깜이고 70포인트도 가능하다더라 포즈는 80포인트 가능하려나 왜요 뭐 뭐 호석 이외에 또 다른게 추가가 됐습니까 호석이외에 뭔가 또 추가된게 있나 80포인트가 가능하다니 팡 그라치 좋은 스타트네 어 뭐야 아하 죄송 아 내가 날려먹었구나 아 참 아 이런 트롤을 봤나 어 내진있나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어디 보자 내진이 있네 와 편리하다 이 세트 되게 좋은데요 오 내진있대당 오 오 다잇 호 다잇 아 다잇 자 아 이거 애송이 라전이 아니라고 오 97렘 라전이다 까보면은 뭐다 머리 좀 터진다 이거야 음 괜찮네 정수 올려베거 굴러굴러 굴러서 거리를 좁혀라 와 어이 아 아 대야봐 아 나를 노리고 자꾸 안 쏘는데 미워죽겠어 아주 라전 어 진짜 똘똘한 녀석 오 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저쪽 가서 자빠져 나쁜놈아 너때면 내가 호 호 쏙 쏙 오 야 다행히 잘 맞췄네요 여기다가 어 놀뻔했어 깐짝하면은 속성해방 날릴뻔했어 정말 다행히 요 아 아 딱 좋네 야 딱 좋네 야 싹 아 뭐야 철컨 어떻게 하지? 아 됐구나 게이지가 야잇! 오 죄송 오 잘했다 오 멍멍이가 또 왔네 뭐지? 아잇 하나 더 먹어 자 빨리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간거 같은데 대포알같은게 지나간거 같은데 다행이다 그래그래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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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체수를 띄울꺼 그랬나 체수를 띄우고 미친 아 그냥 강조약을 하나 가져올꺼 그랬나봐 악!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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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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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아 바로 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두번 설기가 되네요 아 발도상태에서 A버튼 누르고 바로 X 누르면은 아 죽어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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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어우 이 녀석 천재가 틀림없어 넌 정말 천재야 라잔 오 대단해 예측불가지 나선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수네네 야 이수네네 헌터들이야 긴장하라 헌터들아 너무나도 위험해요 염통이 쫄깃쫄깃 언제 상대도 염통이 쫄깃쫄깃 역시 라자냐 음 흥! 나네 머리통이 나만 하지 않을걸! 미니건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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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마리 개스트였구나! 아 난이 비인줄 알았네 뭐지? 뭐지? 뭘 보고 왜 난입인줄 알았지? 우리 멍멍이가 그냥 불청객인줄 알았어요 게스트에 버젓이 있는 친구였구만 그러고 보니까 이 게스트는 처음 해보는데요 빠꾸입니까? 빠꾸 빠꾸 엇갈릴뻔했네 아 1번맵이랑 3번맵으로 오가는 친구구나 돌아본 친구 2번맵이 좀 문제구나 여기는 2번맵이 짱짱 어 뭐야 어 뭐야 위에 사람 타고 있었는데 극딜하고 있었어요 오 다행이다 어 다행이네 꼬리가 잘릴 것 같은 녀석이네요 그러면은 이참에 한번 꼬리 잘라볼까요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괜찮네 꼬리 꼬리 요호 아야 어야 으잉 자 이 친구 어디로 잡아줬었지? 이쪽이었나? 그렇지 꼬리 꼬리 쏙쏙 뭐 때려 꼬리 가만히 가질 수 봐 오 자르겠다 어 이건 잘랐다 댕겅 아 댕겅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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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다타요님 막대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려보자 오 잘릴 것 같은데 이제 자려 버렁재 된거 잘라라 앤성아 많이 때렸는데 진짜 미친 듯이 때렸는데 잘라봐 오랜만에 꼬랑시 잘라보자 철컹 자 불러서 썰거 빙공 어째서 쏙쏙의 방을 왜 그랬어 야 뭐야 뭐야 버그야 버그 이게 바로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오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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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지금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오 고맙소 센스쟁이 오 소름드는 센스여 쏙쏙 생수생수 버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뚜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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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ce 어이 뭐야 으이 아 저름 눈던데 어이 으응 으응 저 흐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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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요아 굴러굴러 굴러서 접근한다 너무 좋아해 너무 힘들어 어 맞다 이 친구 맞아 여기 여기 어 등짝이지? 등짝이 약점이지? 어 부숴보지 않겠나 딱둑 빵야 괜찮네 죄송 이런 극딜 본능을 봤나 도대체 붕붕이는 언제 써볼까? 붕붕이 왜 내 눈엔 안보일까? 아홍 아 뭐지? 오 그렇네 쏙 끄망해 쏙 자다다주세요 음 좋아 저 중건 난이도 하락의 요인 네 확실히 단차 시스템이 너무한거 같애 조 중건이 있는 파티랑 없는 파티는 너무나도 게스트 성공률에 엄청나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 중건 사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게 아닌 듯하오 너무 편했으 너무 편했소 강사활이다 와우 몰라 일단 먹어봐 강사활은 또 오랜만에 먹어볼네 그리고 몰라 모르는건 다 먹어 오 이거 어때요 이거 다소 적음의 3슬롯 오 이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왓 다소 트롤이다 트롤 와우 레벨 1짜리 산탄을 속사로 쓸수가 있어요 오 아 너무 아쉽네 산탄을 쓰는거는 멀티에서 0조치 못하지 일단 먹어 타악 레벨 1 철감 6탄 근데 리로드가 다소 느림이네 자 막아 이것도 아쉬움만 남기네 아 나무나도 아쉽네 다소 적으면 일단 쓸만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속사 아무래도 멀티 쪽에서는 어 철감 유탄이라든지 네네 산탄이라든지 영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음 글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서로서로 스트레스일 것 같아 써는 나도 잘 맞춰야 되고 사람 안치기에 조심히 써야 되고 다른 파티원들도 되게 조심해서 피해야 되고 음 자란자란자란 아 잠깐만 왜 이거 들고 갔어 이거 떵이잖아 이렇게 부자 태오 골박을 부서서 만든 이 자같은 대검은 부자 자 보자 뇌검을 써볼까 역시 뇌검이지 음 번쩍번쩍 빛이 안나는게 너무 아쉽지만 일단은 음 대검으로 음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부탁해요 딴짓거리만 하고 있겠습니다 딴짓거리만 하고 있겠습니다 딴짓거리만 하고 있겠습니다 딴짓거리만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그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재빠르게 낙우리 마을을 가가지고 정식시키는 거지 정식 보자 뿅 못갱이네 고마워 태호 태호를 하자고 오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태호 해볼까 생각하는데 나름 우정 포인트를 여러 분이랑 쌓았는데 아직 금치캣이 스물한장이에요 우정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지 잠들네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아 무속성 무속성 대검 태호 상대로 대검 정말 좋지 아주 좋지 너무나도 편리하잖아 우호도 형이요 우호도 아 그러니까 통신을 한 번 했던 사람이랑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 이 산나물 할아버지가 아 길드 마스터 할아버지가 그 산나물 티켓 금을 주죠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네 언제 한 번 저것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산나물 티켓을 겁나게 모아만 놓고 써먹지를 않고 있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능이지 일단 주는 거니까 받아 두고는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기만 하고 있어요 써먹을 생각을 단 1그램도 해본 적이 없어 언제 쓸까 그냥 길쾌 아닌 퀘스트 그러니까 할아버지 산나물 할아버지가 있는 퀘스트에 가서 말 걸어서 날 잡고 계속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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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보상 아이템 받아두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리바리바리 모아놓는 게 좋을까 자 지금 대여 헬스카타르 오 뭐야 어 뭐지 너 뭐야 방금 뭐야 아무런 중기기관 없이 그냥 싸다고 때렸는데 뭐야 너 버그야 버그 어 그렇지 콩 콩 콩 쫙쫙 아주 좋았어 와 이거 맞을 수밖에 없지 야 놈아 그거 비매너야 비매너 이 녀석의 포효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 같아요 뱃뚱 와 와 예술이네 예술적으로 피하네 사기 사기 뱃뚱 아 꼬랑쥐 잘라볼까 아 꼬랑쥐 잘라볼까 아 너무 좋네 꼬랑쥐 잘라봐야지 이빙 야야야야 아 그래 다음 차지는 저거구 어 이차지 내지 1차지만 안 돼 에이타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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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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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저거 배굴배굴 배굴 구르다가 홀로갈뻔했는걸 으음 와 날 노리는건가 그럼소다 흠 아 지금 자 간다 간다 뼈! 와! 와! 거리가 너무 높아 아 너무 높아 여기여기 중간부분 브래칭 음 브래칭 막아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재빠르게 돌아서 호랑제 3차지를 박아주자 후후 완벽하! 생강! 음 괜찮네 음 한 반만 더 때리면은 꼬리가 댕겅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대건만 돌면은 꼬리 자르고 싶을까 역시 어쩔 수 없는 본능인가 아 나지 나지 아 나지 나지 아 나지 나지 아 그렇네 자꾸 까먹습니다 바보같이 마린통 오 저런식으로 맞추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네 오 아직까지는 괜찮아 오 오 사야카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기회 오 너무 높다 어 지형상 못때리지 아 못때리면 되지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자네 꼬리 댕겅 오 아 아 이 녀석 오 괜찮네 오 꼬리가 저렇게 납풀거리는데 잘 못때리겠어 오 아 댕겅 아하 오 괜찮네 댕겅 음 뇽 자네 꼬랑지가 댕겅 날아가 불었네 뿅 슥 슥 슥 슥 위험해라 아 위험해라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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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오 괜찮네 잠깐만요 너너너너너넛 너너넛 달려요 이상한거 먹을 필요없어 오 야 맞다맞다맞다맞다네 어 이걸 안 캘뻔했네 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야 뭔가 고수같네 오 타임어택하는 고수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잠깐만 돌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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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헣 돌아가 으잇 중요해 사실 사랑한다 태호야 좋지 다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안되는데 에이 안되겠지 테이크하지만 하나만 저 하나만 저하는건 용심이겠지 오 괜찮네 꼬랑진 필요없어 야 무슨 타임어택하는 오 고수같았습니다 오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정말 고수같은데 오 고수같애 오 네네네 소재는 소중하니까요 하나도 버릴수가 없지롱 흠 머넌 시작하면은 늘 태호를 먼저 찾는듯해요 그렇네 태호가 좀 호감형이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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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아 아 근데 안괜찮아 아아아 성세 프로메테움은 룩이 마음에 안들어요 아 근데 마비엔머 처음 먹어보는데 마비엔머 되게 처음 먹어보는데 어, 먹어야지 한번 써봐야지 다호 이거 태호 퀘스트보다 아, 다른 햄머 퀘스트 키워야 되겠다 어, 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상세 프로메테움 이거 별론데 우리 토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